이렇게 길들이는 과정이구요 지금 어느정도 연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연료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조금 이들 좀 조이고 할게요 자 원래 풀고 했었다가 지금 너무너무 연료를 거의 한통이 아니라 거의 두통 다 써먹었어요 아 지금 아 맥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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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매치했습니다 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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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료가 많이 나와 두고 여러분들 흠뻑 젖어 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많이 나올 정도 되면요 니들하고 알 중에서 어 니들을 좀더 장게가 너무 많이 야 그 풀어 놓고 시작했거든요 예 삼분의 일과는 그런데 고무링 있는데 고무링을 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고무가 어 눌리지 않는 상태가 세팅이 변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고무링 있는데 고무링을 돌려 버리면 고무가 그 한쪽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 있을 거잖아요 세팅이 변하기 때문에 갔다가 반대로 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했어요